네 여러분 3교시 시작됐습니다 부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하지 마라 우리가 뭐뭐하지 마라 비에 배웠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비에 부여를 줄이면 비에가 되는 거죠 추구원을 나타내는 표현들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들 중국어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대화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문형 이해예요 아니 왜 뭐뭐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 할 때 이런 문형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메이 뒤에 이제 동사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뭐했다 라고 할 때는 동사 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다 부정을 할 때는 메이 뒤에 동사를 쓰고 러는 써주지 않습니다 그죠? 예문을 볼게요 아니 왜 쟤 아직도 안 왔어? 이런 말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타 그는 어쩌서 왜 메이 라이너 왜 안 왔지? 이렇게 묻는 거죠 라이 오다 왔다 라고 하면 랄 러 이지만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 메이 라이 이렇게 응용할 수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타 쟤머 메이 라이너 아 왜 쟤 왜 안 왔어? 이런 얘기입니다 타 쟤머 메이 라이너 근데 우리가 부정을 나타낼 때 메이 를 쓰기도 하지만 를 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타 쟤머 메이 라이너 아니 왜 쟤 안 오지? 이런 얘기인데 타 쟤머 메이 라이너 아니 쟤 왜 안 왔지? 안 오지? 타 쟤머 메이 라이너 왜 오지 않지? 그냥 메이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그냥 과거에 대한 부정이 되겠고요 또는 약간 의지가 들어가는 그런 굳이 해석을 하자면 쟤 왜 안 오지? 아 좀 오지 왜 안 오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죠 타 쟤머 메이 라이너 타 쟤머 부 라이너 이렇게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데? 이런 의미죠 부 메이 이렇게요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 크게 메이, 부 두 가지가 있는데 메이의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 부의 경우에는 낭가 부쥐 안 먹어 부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의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뭐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대화문 볼까요? 오늘 걔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후 병원에 입원했대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어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오늘 왜 걔 안 왔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왜 안 왔지? 그래서 묻는 거죠 오늘 걔 왜 안 왔어? 왜 오늘 안 왔어? 왜 안 오지? 오늘 걔 왜 안 왔어? 라고 하니까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하다 는요 주연이라고 합니다 주는 살다 이고요 연은 이완의 줄임말인데요 병원이란 뜻이에요 이완 병원인데 이거를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의원입니다 의원 우리는 한의원이죠 중국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한의원의 이완 이걸 보시고 중국에는 왜 이렇게 병원이 맞냐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의원은 한의원이고 중국어에서 의원은 병원이 되는 거죠 종합병원을 이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연이라고 하면은 병원에 입원하다 주이완의 줄임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주연 입원하다 주연了 입원했다 누가요? 다 주연了 그가 입원했어요 가 되는데 그거를 내가 들었어요입니다 그래서听수어 듣자 하니까 다 주연了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이런 얘기죠 아이고 과로로 쓰러졌대요 아 우리 문병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 이제 이렇게 이제 동료들끼리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는 비라 피로하다 과도 과도하다 혼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넋시다 기절하다 이런 뜻인데요 혼다을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절했다가 되겠죠 그 다 자 그는 혼다을러 그는 기절했습니다 쓰러졌어요 인데 왜 쓰러졌냐 여기 이유가 나와요 비라오끼도 우리는 과도하게 피로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비라오끼도 피로가 너무 심해서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쓰러졌대요 즉 과로로 쓰러졌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 비라오끼도 혼다을러 혼다 쓰러지다 혼다을러 쓰러졌다 다 비라오끼도 혼다을러 너무 과로가 심해서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해야 하느냐 이예요 아니에요 할까요 말까요 시부시를 썼고요 탄빙은 문병 하답니다 취를 썼어요 문병 가다가 되겠죠 야오 해야 한다 야오 해야 한다 워만 우리 야오 ü 탄빙 우리는 문병을 가야 한다 가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부시를 넣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워만 시부시를 야오 ü 탄빙 우리 문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 그럼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비라오끼도 혼다을러 ü 탄빙 우리는 문병을 가야 한다 가 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부시를 넣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워만 시부시를 야오 ü 탄빙 우리 문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자 그럼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비라오 고도 혼다 러 워만 시부시를 야오 ü 탄빙 우리 문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탄빙 ü 탄빙 야오 ü 탄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빙 문병하다 ü 탄빙 문병 가다 야오 ü 탄빙 문병을 하러 가야 한다 시부시를 야오 ü 탄빙 문병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다오는 쓰러지다 이럴 때는 다오 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따르다 뭐 술을 따르다 그 다음에 차를 후진하다 이럴 때는 다오 ü 탄빙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탄빙 문병하다 ü 탄빙 문병 가다 야오 ü 탄빙 문병을 하러 가야 한다 시부시 야오 ü 탄빙 문병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다오는 쓰러지다 이럴 때는 다오 삼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를 따르다 뭐 술을 따르다 그 다음에 차를 후진하다 이럴 때는 다오 같은 글자지만 다오 사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단어정리에요 일성일성 높아요 진디안 오늘이고요 점머 왜 어째서 라이 오다 틴수 듣자 하니 뭐 뭐 일하더라 주윤 입원하다 비라오 피로하다 고도 도를 넘다 그래서 비라오 고도 라고 하면 과도하게 피로하다 되겠죠 혼다오 쓰러지다 ü 가다 탄빙 병문안하다 ü 가다 탄빙 병문안하다 문형이 특별히 찾아오다 트라이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트라이 라는 말은 트디 첸라이 에 줄임말입니다 트디 는 특별히 첸라이 앞으로 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특별히 찾아오다 라는 뜻이죠 트디 첸라이 트라이 입니다 이것도 문화체적인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제가 일부러 배활하려 왔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칸왕 이라고 하면 보다 입니다 만나다 트라이 칸왕 이라고 하면 특별히 제가 당신을 만나려고 뵈려고 이렇게 왔다 이런 얘기고요 트라이 원안 원안은 안부를 못답니다 그래서 트라이 원안 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무난 인사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공손하면서 예의가 담긴 그런 또 그리고 좀 멋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트라이 칸왕 제가 일부러 특별히 뵈러 왔습니다 트라이 원안 제가 안부 인사를 올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대화문 볼게요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이렇게 제가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이 났다고 들었어요 자 듣자 하니까 이렇더면서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삥 병이죠 삥러 병이 났다 이렇게 해도 러만 써줘도 삥 뒤에 러만 써줘도 상황이 변하죠 안 아팠는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파졌어요 근데 병이 나다 라는 표현은 생빙 이라고 합니다 생빙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병이 났다 가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아팠시다는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특별히 일부러 이렇게 뵈려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 병이 나다 생빙 생빙 생이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보시면 아휴 그랬더니 빨리 쾌차를 하셔야죠 이 아픈 사람한테 그 추건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 병이 나세요 빨리 쾌차하십시오 이런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쪼는 추건하다 라는 뜻이고요 쪼일 쪼일제기죠 를는 날이에요 쪼일 하루 빨리 강 건강이 후 회복되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쪼쪼일 강후 하루 빨리 쾌차하세요 쪼쪼일 강후 내가 추건하는 대상은 당신이죠 그러니까 쪼니 쪼일 강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길어요 이거 네 글자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쪼일 강후 이렇게요 하루 빨리 쾌차하십시오 쪼일 강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추건을 하니까 아휴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감사해요 당신께 감사해요 감사한 대상 여기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쪼샤 앉으세요 근데 공손하게 얘기해야죠 칭 쪼샤 앉으십시오 칭 쪼샤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쪼는 앉다 이고요 샤는 우리가 이렇게 서있다가 앉게 되면은 몸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샤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을 넣어서 앉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 읽을게요 주 절을 강후 주니 절을 강후 절을 강후 다 되죠 세세니 칭 쪼샤 앉으십시오 이렇게요 mile 주니 절을 강후 여행 예술 erklären